생명의 기원이 창조론적인가 아니면 진화론적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지금까지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진화론을 주제로 또 이것이 핵심이 되어서 모든 인류가 탄생하는 것도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다세포 동물이 되고 또 다세포 동물이 편모충이 되고 편모충이 자라서 또 식물이 되고 또 물고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진화해서 그런데 그 진화라는 것은 우연의 법칙에 의해서 갑자기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다른 종류로 진화되었다. 그래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적인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학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우연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이게 진화론이 맞나 이것을 연구를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태초에 화산이 폭발하고 거기에 암모니아 가스와 메탄 가스와 수소 이런 것들이 막 공기 중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번개가 팍 쳐가지고 이것이 우연하게 합성이 됐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아미노산이 우연한 기회로 합성의 합성을 이루어서 DNA를 이루었다. 그 DNA가 구아닌, 티민, 아토신, 여러 가지 이러한 네 가지의 이러한 아미노산 조직을 통하여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우연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연에 대한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예를 들자면 고물상에 수많은 고물들이 날려 있는데 갑자기 번개가 팍 쳐가지고 그 고물상이 변화가 돼서 우연히 변화가 돼서 보잉 777이 되는 확률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돌무두기가 가득 있는 곳에 번개가 그냥 팍 쳐가지고 63빌딩이 아니면 지금으로만 하면 롯데빌딩이 그냥 탁 건설되는 우연 이 확률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사실은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 오히려 좀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창조는 이것은 과학적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물리적인 법칙, 과학적인 법칙 안에서 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지식으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원자 하나가 이렇게 변화를 익힐 때 핵폭탄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질서를 파괴하면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만큼 과학적인 것이 없다. 성경에는 모든 피조물들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근원이 뭐냐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요. 새가 있으라 여러 가지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숨을 훅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령이 됐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아무리 머리 좋은 원숭이 IQ를 검사해봤더니 어린아이 3살, 4살 정도의 IQ다. 그러나 원숭이가 진화돼서 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게 영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은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영이라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인 고린도 후서의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으며 또한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날미암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저물로써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태아가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어린아이가 자동적으로 스스로 어떠한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DNA라고 하는 유전자 물질이 그 세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DNA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어린아이가 자동적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화가 아닙니다. 진화는 종에서 다른 종으로 우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도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옛사람이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이렇게 되는 것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변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이러한 성인이 되는 변화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궁극적인 새로운 피저물러서의 그 변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담는 그 변화가 우리의 궁극적인 변화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저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변화는 스스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 안에서 그 DNA가 모든 것을 주관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때에 따라서 호르몬이 분비되고 또 호르몬이 활성화되어서 모든 단백질과 지방과 이런 것들이 또 변화를 이루어서 조직을 만들게 되고 그 조직이 불어나서 적당한 크기로 불어나게 되면 성인으로서 자라게 되는 키가 자라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여 성령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심리학자들은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변화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색 것이 되었더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해서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물질적인 변화든 이것이 생각의 변화든 아니면 이것이 온전한 신령한 육신으로 변화든 그 변화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거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변화되기 위해서는 해체되어야 돼요. 녹아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녹아내리는 것이 그 목적대로 계획대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변화된 것이 이제는 결빙되는 것이에요. 고정돼야 돼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저물로 고정되는 것이에요. 프리즈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참 재미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뽑기라는 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길거리 가다가 학교 끝나고 오면 아이들이 와 가는 곳이 뽑기입니다.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뽑기 보면 냄새가 벌써 굉장히 구수하고 입맛을 당겨요. 자동적으로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국자 조그마한 국자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놓으면 그리고 불에다가 딱 놓게 되면 이게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스텐레스 판 같은 데 딱 놓고 어떠한 그 모양을 이렇게 쫙 이렇게 누르면 그것이 별 모양이 되기도 하고 거북선 모양이 되기도 하고 뭐 생선 모양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부서지지 않고 잘 그대로 뽑으면 탄화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이라는 게 참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뽑기가 있는데 그 뽑기를 하면 큰 잉어 아주 그 설탕으로 만든 잉어가 있어요. 그것 하는 게 제일 꿈이었어요. 이와 같이 그 맛있는 뽑기를 얻기 위해서는 그 설탕이라고 하는 것이 녹여져야 되는 거예요. 해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틀에 따라서 그것이 원하는 모습으로 찍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찍힌 것이 바로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빙이 되는 거예요. 딱 찍혀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변화라는 것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던 생각이 해체되어야 되고 또 습관이 해체되어야 되고 또 계획이 포기되어야 되고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이러한 희생이 없이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한 에너지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실패합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 탈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 그 근본에는 사망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울증은 무슨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것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이 쇄진되어서 너무나 많이 갑자기 분비되기 때문에 탈진되어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우울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체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랬을 때 혈류병을 앓는 여인 안준병이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 이겁니다. 소경파 디메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변화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해체되기를 결단하지 아니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소경파 디메오에 대한 그러한 예화가 나옵니다. 그 소경파 디메오는 그 소원이 말이에요. 낫기를 원하는 소원. 소경 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냥 겉옷을 벗은 채로 그냥 벌거송이로 뛰쳐나갔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지러서 그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막았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가. 그때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돌이켜서 그 소경 디메오에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 바디메오 를 향하여 소자야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택시하다. 함에 즉시 눈을 뜨게 됐다. 여러분 38년 된 베데스다의 그 병자의 그 모습이 자세하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자세하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순절 날인 것 같아요. 그 큰 명절 때에 우연히 그 연못을 지나가시게 됐는데 그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서 그냥 텐트를 치고 아니면 자리를 깔고 병 낫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 병 낫는 것이 1년에 딱 한번 물이 막 이렇게 격동하고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수많은 병자들이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맨 먼저 내 몸이 그 물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떠한 병도 다 낫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동안이나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지만 거동을 못하는 병이에요. 아마도 중풍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거동 못하는 병자를 보시고 38년 된 병자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점처럼 없는 그러한 경우 예수님은 다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지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기만 어떻게든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몸을 거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쌍히 다른 사람들은 다 친구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이 있어서 물만 통하면 없고 그냥 다름질해서 뛰어내리면 거기다 던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소자야 네가 낫기를 원하냐 네가 낫기를 원하냐 왜 예수님이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중요한 그 핵심은 뭐냐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병만 낫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낫게 되면 그 후에 치러야 할 여러 가지 대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그 병이 낫게 되면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좋지 뭐 그런 곳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해방되고 좋은 것이야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38년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또한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병자들끼리 서로 친구가 돼 있고 그러한 환경에 잘 적응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곳에서 일생을 마치기 합당한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진정으로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그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생각해봐라 네가 낫게 되면 이곳을 떠나야 되고 또 그동안 참 친분이 있던 주위에 있는 환자들 친구들과도 작별을 해야 되고 이제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네 인생을 너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광야의 길이 펼쳐져 있게 되는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하나의 소그룹 가정에서 소그룹 기도회 저를 초청해서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거기에 약 한 이십여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있어요 그 가정에 남편되는 사람이에요 주인 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끝난 후에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그 휠체어에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고 믿음으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권세는 떠날지어다 하고 안수하여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걷고 박수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러고 났는데 그 사람이 또 휠체어에 앉는 거예요 휠체어를 치워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므로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나를 그렇게 정석껏 돌보고 내가 참 안주하고 편안한 생활을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겁이 들컥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아버지로서 책임감이 있고 이제 건강해지면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앉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자신도 병이 나서 중환자실에 갔다가 참 호흡곤란이 있고 여러가지 그런 사건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 평소에 그렇게 물론 아내와 저와 관계는 항상 늘 사랑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사랑을 받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더라 휠체어에 앉아서 그 세브란스 병원을 털어다니고 옆에서 두 딸들이 아빠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인도해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아내가 뒤에서 휠체를 끌어주고 또 딸들이 끌어주고 이러한 위로와 사랑과 아주 아주 가까운 애착스러운 그러한 정스러운 분위기가 있을 수가 없었죠 지금까지 그걸 보고 이런 맛에 휠체었다는구나 좋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리고 내가 나면 이제 또 엄청난 이 일에 시달려야 되는데 일면 낫고 싶은 마음도 있고 물론 이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조금 길어졌으면 좋겠다 솔직한 심정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왜 물으시는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 원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깊은 심리적인 그 내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러한 환경에서 비록 휠체었에 앉아있는 환경이지만 그 환경에서 떠난다는 것이 두려워지고 손해가 나는 것 같고 또 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신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누구도 나음을 입지 못해요 생활이 변하지를 못합니다 도전적인 삶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게 이 변화라는 것이 아주 긍정적인 변화요 내 삶 속에서 다른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더 나은 것을 모색하고 내가 좀 더 좋은 직장 내가 좀 더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하나의 예로서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물질적인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고 싶잖아요 누구나 잘 살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편안하니까 육체가 편안하니까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리스크가 필요합니다 뭐 세상적인 말로 재주를 넘어야 된다 재주를 그러지 아니하면 그러한 큰 것을 뭔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를 하고 도박을 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심리입니다 사행심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변화를 추구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비용이 드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예를 봅시다 빌리포스 3장 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가 이뤄봐야 될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좀 놀러가고 싶고 주일인데 좀 밖에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좋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 싶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좀 더 나은 변화 영적인 변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변화 영적인 소욕에 따르는 그러한 변화 이러한 것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희생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욕망을 철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든 크든 모든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음축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될 그러한 패인이에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대가와 이러한 희생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공짜로 됩니까 만약에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부활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권능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수십배 더 많이 십자가의 고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면 부활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십자가는 내가 스스로 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잃어버려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 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내가 추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끔 되는 것이다 변화를 받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경우에 서양 속담에도 노 페인 노 게인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진 감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자성화 고통을 견뎌야 달콤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고자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환경들 나를 변화되지 못하겠고 하는 이러한 환경을 부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틀을 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에 고치가 그 속에 있는 누에가 나방이 되기 위해서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고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틀 비단을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틀 얼마나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DNA는 그것을 벗어나도록 하는 소망이 있다 바람이 있다 변화에 대한 DNA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DNA가 바로 뭐냐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향한 DNA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중심점에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이러한 것들 뼈가 자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린아이의 세포 속에 있는 DNA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그 유전자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성숙하게 되고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대로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DNA 속에 염색체가 다르다 이거 여성과 남성이 그래서 여성의 염색체는 XX로 어린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성숙한 여인으로 이렇게 DNA가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남자는 남자아이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순정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심을 못 받는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신의가에 심기운 나무가 사시사철 푸루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주실 뿐이에요 그리고 하고 하지 않고서는 내 자신의 결단에 달려있어요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의 길대로 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변화를 받아 변화가 되는 다 이겁니다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삶속에 그야말로 신명기 28장의 언역된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청정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이것은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전면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DNA에 따라서 내 자신이 순종하고 거기에 연합하는 합의를 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은약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 일거수 일투족 생각과 말과 행동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간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DNA를 따라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 이런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명 이러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행동은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DNA에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말로만 축복만 바란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요 하나님을 만월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당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 내가 낳기를 원한 아이다 내가 이번에 이 대학에 합격하기를 원한 아이다 내가 이 직장에 합격하기를 원한 아이다 내가 이번에 승진하기를 원한 아이다 이것은 좋은 변화예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원한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음에 넘겨오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한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포기할 때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우리가 다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살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더 좋은 것 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잠깐 고난에 받는 것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고난에 대한 대가는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순정함으로 탐심과 탐욕함으로 내 몸이 몸과 마음이 병드는 것 이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잘못된 그런 정욕의 대가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다 영적인 높은 차원의 청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 포기하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화에 대한 놀라운 보상이 내 삶속에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변화를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변화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고린도구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구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고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수건을 우리는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수건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고집과 세상적인 내 생각과 내 원하는 이러한 소욕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 수건으로 가리고 거울을 볼 수 있습니까 수건을 벗으면 이러한 내 내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철학과 내 습관과 악습을 다 벗어버리면 새로운 피저물로 거듭나게 되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바로 곧 주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변화를 받는 것은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걸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을 목적지를 갈 때 내비를 켜서 가게 되면 항상 그 내비를 보면서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교통사고 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옆에 그 길을 그 내비를 만든 사람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직접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좋은 얘기를 나누면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비가 가르치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비를 안 봐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면 내 삶이 변화를 받는다니까요 그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관정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영적인 그러한 음성으로 들려줄 때 왜냐 보통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 이건 아니지 그러지만 내가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일 뿐만이 아니라 아주 또렷한 음성으로 심는 대로 거둬내리라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 9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변화를 위한 결단을 우리가 내리는 가장 기본적인 DNA가 되는 것입니다 그 DNA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좀 더 높은 차원에 좀 더 영적인 차원에 좀 더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하여 여러분이 변화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우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전 옷을 벗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매일 새 옷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새 옷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새 옷으로 여러분 매일 갈아입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오늘 오후에 제가 수양관에 가기 때문에 오늘은 양복을 안 입고 왔어요 그러나 빡 보니까 오늘 아내는 그래도 이 와이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제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와이샷을 좀 가지고 오세요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로서 이제 예수 크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새로운 신부로서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가르침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크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조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나를 바른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크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를 천성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변화의 사람으로서 결단하고 또 능력있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과거의 예전 것은 이제는 과거의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크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가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 오늘 크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도 안에서의 그 쉼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자랄 때 우리가 깨어있을 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성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가 크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크리스도의 형상으로 놀랍게 영광중에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